확인해보겠습니다! 나 안보여! 내가 2등 첫 후원 할게! 아아아 이게.. 우리 쪽으로 오빠가 될거야, 우리 쪽으로 올 내림 오리님 팀 오리님 컷 신기님 저장 힐 좀 할게요 유에이지 뒤에 있음 아까 타이어 터트린 확인 차인데 너 아이씨 아 지나감 지나감 확인 차 옆집에 붙음 여기 붙음 여기 붙음 노란핀 이 사람도 먹을 거 없어요 우리도 그냥 거기서 바로 차 타고 갔을 테니까 먹을 거 없을 거임 달린다 달린다 뒤로 에임이 사고 있긴 한데 뒤로 잼 누구요? 신기님 255 안 보임 나무에 가려서 안 보임 파츠 있으면 좀 부탁 좀 파츠 없어요 배율도 없음 배율 4배율 하나 남는데 4배율 드릴까요? 네네네네 그럼 제가 3배 쓸게요 그냥 3배 주셔도 됨 저 3배도 잘쓴 아 그럼 3배 드릴게요 그러면 아 오리님 잡았다 4배가 4배인데요? 3배 주신다고 하셨음 이거밖에 없음? 파츠? 네 파츠가 대탄 넣고 대탄 넣고 대탄은 없었어요 에임에서 그거 저거 볼게요 구상 좀 있어요 구상 좀 있다고요? 네 구상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? 있다는 거예요? 있어요 있다고요 다섯 개 저쪽에 구상 다섯 개 있어요 저쪽에 힐리 비실래요? 넵 힐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좋아 힐리 집안에 버려놨어요 그러면 남쪽에서 차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? 일로 오는 팀도 있다 오이씨 아니 왜 지나가요 무슨 팀인이야 진짜? 진짜 팀인 같아 진짜 팀이 아니고 따로다님 그니까 차 진짜 많네 더혈림 잡는거 봐 아 더혈림이 저기 뚫었네 주황핑 붙었는데 저기 또 붙는다 절로 차 다른 차도 붙는다 차 다른 차도 붙는다 아 힐달 못 쳤죠? 델혈림 집 진입한다 델혈림 집 진입한다 한 명 기절 나이스 노란팽 집 노란팽 집 오케이 오케이 델혈림 이쪽 집 350 네 거기 두 명 거기 두 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연막 부렸다 파밍 하려고 하는데 산에서 내려옴 적 내려왔다고요? 확인 한 대 한 대 두 대 한 대 만족 아 누웠다 기회 나왔네 다방 나이스 나이스 오늘 잘 쏘시는데 한 대 저거 아 기흘림이네 여기 집에만 못 붙게 하는데 오 오 감 감 감 아 이거 더혈림 파티 안돼요 와 한방이 죽네 그럼 저 시대 먹고싶은데 머리 쓴다 저쪽에 아까 그 시체? 와 잘 쓴다 네 저 위의 시체 근데 저건 너무 위험해 네 위험해 그니까 여기 머리 남는 거 있었나? 아까 일두구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? 원그레마 그나마 이거 찾으면 된다 이거 그 신계님 쪽 찾은 거 그쪽으로 찾... 찾은 거 네 뚝 찾아봄 와 저흘린 저 옥상 올라갔네 저 기차지 이... 어 여기 일두구 일두구 오케이 갈게 갈게 이 집이 이 집이 일두구 이 옆에 왼쪽가 들어가서 왼쪽강 괜히 저쪽이랑 싸움 걸지 말죠 네 안 볼게요 붙다보니까 이 병신이름 없었어 내가 붙으면 절대 안 된다 흘리면 팀 나와요 지금 유익창 깬 쪽도 차 탔음 네 제가 차 쓸게요 잠깐 이거 저온 팀? 저온 팀? 저온 팀? 네 티요 저 유망 퍼즐 쪽에 저기 있어요 산에서 내려온다 185 오 아 소리 끊긴다 죽었어요 여기 작은 능선 밑에도 있어요 저기 사람 한대 40 두 명 누가 못 던진다 못 던진다 저거 왔다 나이스 나이스 아 제발 제발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지금 오왕 가까워요 지금 아 여기 분다 아 더 열리면 저기 자리자고 힘든데 왜 여기 저기 있단 말이에요 저거 사베리 가세요 약도 좀 있을거에요 저기 지금 수닉단 아직 들어오는거 보는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오케이 침등도 아는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더 해야 돼요 아 근데 아 뒤에 돌아온거 못 봤다 너무 급해가지고 아 얘가 차타고 가는 애든 가고 그냥 뛴 사람도 있어요 아 저거 봤으면 이겼는데 총 바꾸는 순간 죽어가지고 애미사이에서 그리고 후라이팬 버리세요 후라이팬 아 저기 저기 있어가지고 뭐 인 아니죠 지금 인 맞다 인이에요 인 인 들어왔고 천천히 합시다 여기다 왼쪽은 클이니까 길리니까 길리니까 유래에요 길리니까 최대한 등수만 올린다는 생각으로 할게요 네 지금 11 11 11 11 어 그 앞으로 쭉 가면 된다 8명 유래카는 유래카 남아있고 일단 둘 다 소용기 낌 아 소용기 낌 아 소용기 낌 가능성 있어요 이거 잘하면 진짜 연막 아직 두개 더 남았고 지금 총 5대 2개 있거든요 성강 4개 수리탄 하나 김블론이 살아있는데 또 어 라츠칼님 누웠다 블루님도 징하다 어 델엘림 어 델엘림 파티 죽었다 어 델엘림 파티 죽었다 김블론 아 진짜 징하다 아 김블론 진짜 징하다 진짜 징하다 어 저거 3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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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블론 저 차탱은 김블론이 됐다 뭐야 엘지팀 가자 저 앞에 저쪽에다 한 칸 앞에 스톱 스톱 아니야 좀 더 스톱 파티 죽었다 여기서 누굴 수도 안돼 불안한데 발아져 있다 방금 소리 들렸는데 적들지 않아 가자 제발 아 일로 붙네 적힌 불쾌 적힌 불쾌 적힌 불쾌 죽는다 두 명 심기애 님 폭탄 가져오자 할게 아 기블루인 줄 알았는데 담당 사람 누구에요? 심기애 님 심기애 님 심기애 님 오리님님 죽었잖아요 짜비가 저의 김블루다 저 차타고 움직이는게 김블루다 아까 바로 사망이었어? 심기애 님 네 그냥 바로 사망 아 오케이 5원 줬고 여기로 돈다 나이스 이거 2대1이다 2대1이다 아 유레카 님 자리 걸리거든요 인서크림 대충 폭탄 하나 까죠 자리 잡으면 2대1은 확실하 정반보다 폭탄이 났죠 와 폭탄이 났지 나이스 아 아 아 좀 더 짐작하시지 기다려도 하시지 아 아 근데 차타고 움직였잖아 그니깐요 아 근데 그럴 줄 몰랐다 그니깐 차타고 오른쪽 움직였는데 왜 왼쪽에 두 명 있어? 아 근데 방금 일어시지 않았으면 어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오른쪽에 있는 줄 알았어 차 소리 듣고 왼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덜고 차타고 오른쪽 한 명 덜는 줄 알고 왼쪽 닦고 일어서서 오른쪽 닦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튀어나왔어요 저도 같은 생각 했는데 야 2등 2등이 어디야 1등이 아닌게 좀 아쉽긴 한데 할 만큼 해 할 만큼 했어 길리 중에 신의 한 수를 닦아 그죠? 응 야 진짜 보이질 않아 아 근데 너무 무서워 차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차가 유레카 님인데? 아 차로 아 억으로 개변태 와 억으로였어요 와 저 고인물 와 아 이거 유레카 님 진짜 잘했어요 음 유레카 님이 자리 바꾸고 내리는 거 봤어요? 버스로 데리러 갈까요? 그걸로? 음 그래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아요 차 타고 왜냐면 아까 비행기 루트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지금 동쪽 라인 좀 끝으로 가는 자리 또 나오세요 그러면? 지금 사람 없어요? 전 나가? 네 없을 거고 나 지금 카고팔의 우지예요 무기 쓰레기임 박 14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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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다 위에서 싸운다 위에서 싸운다 버기 소리 버기 소리 차 사운드 일로 옴 붙었음 세움 가방 가방 나이스 쭈영님 아 미로시님 오늘 너무 좋다니까 가져가세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오 좋고 이파리 가져가겠다 연막 많이 챙기세요 연막이죠 연막 연막 3개예요 저 1회 저 연막 3개예요 조금씩 걸어갑시다 차 터짐 차 보입 엠방향 잠깐만 여기 저거 터진 쪽에 가요 엠방향 0이 나는 데 보이죠 거기 트럭 간대가 저 언덕 아래예요 저 언덕 아래예요 지금 안 보이는 시계 저 한 명 타고 있음 엠방향 깝이 아깝다 가져가냐 저 시체 있는데 엠방향 저 못 먹어요 시있다고요? 네 저 저 사람이 먹으려고 했는데 아 쫓아낸 거예요 어떤 점 있어요 이게 많음 개 많음 아래 총 사운드 아래 총 사운드 노란팩 쪽으로 최대한 뛰어 가죠 붙을까요 그냥 갈까요 가죠 해 사운드 저거 보인다 사운드 두 대 어 310 싸 싸 싸 싸 싸 어디 어디 어 이거 어딘데 그래 310 310 310 아 잠깐만 게임 멈췄어 아 확인 두 대씩 맞춤 UAT 뒤에 트럭 뒤에 동영 기절 캐스틴님 우리 뒤에 공장 보이는 가게요 조심하세요 네 캐스틴님과 3명 아 금방 렉골려가지고 튕기는 줄 알았어 멀리서 그냥 보죠 너무 보치 말고 네 여기 구성이 있어가지고 뛴다 저거 그거에 큰 힘일 거예요 또 혹시 맞나 너무 잘 튀는데 나이스 네 살리러 왔어요 이미 들어갔어요 그냥 빼줘 네 빼야겠다 일로 가죠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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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있는 쪽으로 남쪽으로 돌면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붙죠 일부러 마지막에 문사는데 마지막에 들어갈 것 같아서 조심하죠 오케이 이 아래로 돌아가죠 그냥 저희 오른쪽 아래로 오케이 그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게 좋을 것 같아 저거 집 통과하는데 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에서 계속 차소리 들려서 일단 일단 이 자기장 살고 그 다음 자기장 부터가 문제거든요 지금 지금 이 다음 자기장이 1.5킬로짜리 1.6킬로짜리 자기는 1600m짜리 자기장이 있거든 이 다음에 800m짜리 자기장 거기서 다 뒤져요 거기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야돼요 1킬도 못하더라도 거기 살아남아야 5등 안에 들어가거든요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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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가야돼 건너가서 집 위쪽 그 노란핑 찍은 쪽으로 가면 언덕이고 언덕이 약간 낮아가지고 숨기는 힘들긴 한데 생각 잘해야 돼 여기서 집을 먹을지 집을 먹자 사리 일단 다음 자기장 떴승 원조음 이제부터 올 오기 시작할 거예요 40명 남았거든요 밑에 주황핑 집에 한 명 보이는 것도 올 거고 바퀴 좀 깨야 돼 제가 깰게요 제가 깰게요 제가 소원기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 조심해야 돼요 기절 한 명 아까 언덕 아래 집 280 방향 두 대 맞춤 아 김블라 아직까지 킬로가 안 보이네 오 자리 개좋아 원이 더 온다 일단은 지키긴 말하죠 북쪽에서 내려오는 팀하고 남쪽에서 붙는 팀 하고 서쪽 서쪽이 제일 불안하고 동쪽은 크게 안 붙을 것 같은 자기장 와요 한 명 기절 어 양각 봤어요 언덕이 엔방야 그거 말고 긴불로 먼저 보셈 달릴 거임 달린 건가 안 보이는데 지금 안 달려있을 거예요 아니 붙은 것 같아요 안 보임 저기 반대로 반대로 그냥 먼저 가도 돼요 먼저 가죠 남쪽으로 내려가죠 남쪽으로 SR에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아까 걔들 오케이 태양가 집에도 해 여기 나무 얇아서 두 명 잡으면 안 되거든요 저기 집에 보인다 이 350 방향 두 명 저 지금 못 봐주세요 두 대 보인다 190 방향 아래 그 절벽 밑에 능선에 보여요 390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 뒤에 들을 때면 진짜 거슬린다 집 저는 아까 붙여있습니다 여기 두 명 네 저거 있을 거 볼게요 진짜 풀립 키우고 리머지만 잡으면 돼요 집 들어감 한 명 달리는 거 같지요 두 명 두 명 두 명 W280 두 명 네 오케이 나이스 아 죽었다 맥마뉴 아 내 자리가 너무 아 언덕에 선다 그냥 잡지세요 무조건 살기면 살려고요? 네 그 언덕을 잡고 그 언덕을 잡죠 그냥 아니 안되겠다 체크앤터 뒤져 그냥 아 나 위치가 너무 안 좋았어 삼각 잡히는 위치라서 아 제발 아 나 에임 너무 안 좋다 위치 원 좋아요 아래 원 다 올라야돼요 지금 한 명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더 남아 아 수리탄 제발 아 이뻔는 죽어라 아 제발 김블루 쪽 파트 죽어라 아 딩님 못 던진다 아 3등 허어씨 아 남파있나? 숨어야 된다 아 죽었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안보여 2등 첫 소원 하아아 아 오 가 땅 이adic два 두 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